미드 레넥톤인가? 미드 레넥톤의 탁 빅토로 같은데 이거 들긴 해야겠네 아 반갑습니다 이분 여고생이신가요? 알려드렸습니다 레넥톤? 레넥톤은 또 오랜만이네 찍었을 것 같은데 아마 일단 뭐 파밍합시다 레넥톤도 어느정도 템이 뜬 다음에 싸워야 싸울만해서 이런거 한번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상대를 살짝 심리적으로 방심하게 맞는다 카밍을 잘해봅시다 라인을 당기려나? 모르겠네 진신이가 안보이거든요 진신 보일때까지만 좀 과하게 사리죠 레넥도 굳이 프리징할 생각은 없어 보이니까 이런거 한번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한번 더 한번만 더 하하하하 하하 오케이 레넥톤이 저걸 안간다고? 아니 대체 어디있는거야? 아무리 봐도 탑은 아닌데? 빅톤을 갱킹을 갈 리가 없잖아요 리시닝 이건 내가 아닐까? 아니었네요 그냥 파밍중이었네? 아니 이런일이 어 어 좋았습니다 정글링 한거 보면 좀 어디에서 시간을 쓰긴 썼는데 어디인지 모르겠네 라인이 묶여서 내려가지 않지요 대기원 한번 한 대 미리 쳐놓고 좋았습니다 화이팅 화이팅이요 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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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끔하다 우리 신킬 정도야 아 죽었다 검멸이 없구나 다이에나 이제는 좀 싸워볼 만도 한데 헬퍼 한번 쓰죠 템을 이렇게 사야겠다 할만하지 않나? 해야 될 것 같은데 안하나? 아 여기 노텔까지 왔구나 아깝네 아쉽다 일라오이도 궁극기가 없어서 제대로 싸울 수가 없었네요 일라오이 없는거 체크됐으면 안들어갔을텐데 아쉽다 베넥 한번 잡으면 좋긴 할텐데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 노틸도 왔네요 누구라고? 아 진짜 아깝다 어 전멸 빠졌네요 오 샤코가 4킬 매우 좋진 않지만 그래도 나쁘진 않다 결국 이게 킬이니까 보내줘 나 갈래 감사합니다 와 샤코 템 뭐야 나보다 잘 컸잖아 무슨 일이래 어? 이거 될만하지 않나? 안되나? 와우 너무 달아 굿 레엑톤 입장에서는 이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다 모란검 레엑톤 강하긴 하겠네요 데미지 자체는 어 네 이쪽으로는 근데 못올텐데 자기나 무서워서 어 왜이렇게 쎄 뭐야 이게 모란검 레엑톤인가? 강력하네요 아니 그 얼심 아니었으면 원컵 났을거 같은데 이거는 어지러질하네 아 레엑톤 오는데 잠깐만 잠깐만 이거는 지키기 좀 어우 네 까비 자 좋았네요 아이고 아깝다 뭐야 어 서로 예측을 못한거 같은데 근데 전 레엑톤이 앞으로 들어올줄 알아 알았거든요 뒤로 빠졌네 좋았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이득이잖아요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한게 정말 안쓰고 잡고 싶어져 뭔가 좀 아쉬운거 있죠 애매한데 에? 또 올라온거 같거든요 계속 친다고? 헬톤 왔구나 근데 뭐 계속 치진 않는거 같기도 하고 치나? 와우 왔다 아! 아니 이게 아다리가 이렇게 된다고? 아니 궁을 둘다 맞아버림 어우 아파 잠깐만요 여기까지 하자 그녀석 좀 강하다 잠깐 잠깐 그녀석 그 평소에 바보 레엑톤이 아니야 그건 좀 강해 어네 대신 몸은 좀 약할듯함 가는 중이요 와우 가비 어? 고맙습니다 아이고 아깝다 어우 맛있어 좋아요 오랜만에 이 상태로 무라마나도 좀 가볼까? 요즘에 뭐 개나 소나 진짜 속셋만으로 개나 소나 무라마나 가던데? 어? 이건 좀 위험한데 탐 그렇죠 에? 다운 달렸는데요? 와우 어우 맛있어 아쉽네요 야 이렇게 싸워도 안 죽는다고? 역시 얼심이 강하다 디아나가 진짜 한타에서 좋다 어? 이건 죽은 와우 다네요 곧 싸웠습니다 GG 승리 아 오늘 아까 점심쯤인가? 보려다 말았는데 저 내일 보려고요 그 신비한 동물들 동물사전? 아무튼 뭐 신비한 암흑에 신비한 암흑에 나왔더라고요 보러 가려고요 아 네 신비한 동물농장 오늘 보려 가려다가 아 귀찮더라고 제가 영화관에서 이제 보는 영화료가 사람들이 진짜 재밌다고 하면 보고 그거 말고는 이제 뭐 해리포터 세계관 그리고 아이언맨 나오는 거 네 이젠 안 나오죠 그리고 어 없나? 모르겠는데? 아 닥터 스트레인지 그것도 봅니다 아이언맨 왜 안 나오나요? 죽었으니까요 아 네 스포 해드렸습니다 영화 스포일러라는 게 살짝 기준이 애매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유주얼 서스펙트 XX가 범인인 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 뭐 식스센스에서 XX였다 이거 뭐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제 생각에는 이 스포의 기준은 영화 상영관에서 더 이상 상영하지 않으면 그 스포 기한이 끝나는 거 같아 그건 진짜 모름 근데 그럼 어차피 상관없어요 평생 볼 일이 없거든 하하하하 지금까지 몰랐으면 평생 볼 일 없다 하사디 나리 벤 백스 해야겠다 여기서 만약 백스까지 뺏긴다? 다 쬐야겠다 하하하하 백스 뺏기면 나 할 게 없어 오리아나네 백스랑 오리아나면 누가 이기나요? 백스가 이기지 않을까요 그래도? 저는 안 해봤는데 백스가 유리할 거 같은데 백스가 유리할 거 같은데 아 근데 조합이 백스하기에 좋은 조합은 아니다 장막이 너무 많네 일단 뭐 화이팅입니다 역사 역사 그건 맞췄어야 되는데 차라리 아낄 걸 그랬다 좋아요 와 이블린으로 2렙 게임으로 온다고? 상상도 못했는데 일단 뭐 좋아요 왜 들어왔지? 맞습니다 아이고 퓨라가 주웠네 살짝 애매한데? 와드를 치면서 큐펄 돌리면서 파이팅 아깝다 야쏘야 실패했네 오리아나 어디갔지? 제대로왔네요 사이몬드 밉시다 가능중이요 어시같은거 뭐있나? 까비 4미를까지 좋았으면 좋았을텐데 잡았으면 좋아요 같이 밀자 좋습니다 초반에 알리스타 있어서 다행이긴 한데 한타를 하면 이길지는 확신이 안드네 상대가 조합이 워낙 좋다 보니까 점화찾을때 노려보죠 지금 뭐 안될거 같고 지금 뭐 안될거 같고 점화찾을때 노려보죠 W찾을때 해보면 애매한데 이러면 어까비 아까비 여기까지 하지요 여기까지 하지요 여기서 집가지 않을까 아 진짜 아깝다 너무 아까운데 야쏘를 나중에 누가 잡지? 장에 나왔어요 야쏘 잡긴 해야되는데 이거는 아까비 아까비 달리긴 해야될거 같은데 이빌릴만 하거든요 아까비 왜 이렇게 안두고 자첫 좋았습니다 아 도니아 쓸걸 뭐 해줘온거지? 정말 나만 있었구나 오히려 좋다 렐킬이라서 아 이게 안맞죠 아쉽다 이기 좀 힘들 것 같은데 이러면 아쉽다 아 또 상대가 너무 잘 짰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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